사랑에도 당도가 중요하다. 달달한 것이 뭐야 완전히 드라마랑 똑같잖아 여보세요? 아 네 사랑의 당도 작가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농도 작가 홍의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우연히 사랑의 당도 클립 영상을 봤는데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고 남녀 주인공 성격이나 전개도 완전히 비슷하다 못해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목도 농도 당도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당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사랑의 당도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제 드라마인데요 네? 근데 사랑의 농도는 지난달부터 방영했는데요 뭐야 끊었어? 하 진짜 이건 엄연한 저작권 치매라고요 당시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사랑의 당도 좀 잘나가셔서 이러는 건가요? 이 propagation은 이미지 전세가 오래거리고 남녀입니다. 이 땅거에 alumni가 나뉘습니다. 이 땅기까지 Modern제작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95%로 교환하고 나뉘는 잘 맞놔야 되었습니다. 이 땅기까지는 나의 땅기까지는 마지막으로 금세 낮은 날이 발생해요. 이 땅기까지는 좋은 점이 충격 ¿ wilde? 이 땅기까지는 그런 점이 있는지 것 같아요. 25%로 교환하고 나뉘는 아직도 caut요. 이 땅기까지는 더 이상적으로 응급되었습니다. 그 땅기까지는 그 땅기까지는 한 смыer지 않습니다. 그 땅기까지는 내의pm에 사면 되었습니다.